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드리며 그리고 박수를 올려드리며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수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그룹그룹 할렐루야 우리 옆사님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 건 꿀 같아 그죠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달고 맛있는 게 주의 말씀이 걸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달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하며 아멘 때로 내 몸에는 쓰나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몸은 달게 느끼는 것이니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회귀하며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연단될 죄력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는 말 그대로 할렐루야 저는 제 메시지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세수하러 왔다가 너무 맑은 물이라 세수는 감히 못하고 그 물을 떠먹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기 미안해서 나한테 그걸 먹고 전화를 해 복사님 제가 목말랐습니다 내가 너무 목마른 삶을 살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물샘이 있어서 물을 먹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전화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또 이 옹달샘 같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 같은 전혀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제 입에서 선포되기를 바라며 듣는 자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하고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은혜만 받으면 큰일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고 인사 좀 합시다 그냥 국어책 읽으면 안 돼 뭔가 눈을 개름칙하게 뜨고 은혜를 받으면 큰일을 하고 수다 다시 한 번 해요 은혜를 받으면 큰일을 하고 수다 말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말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그리스인들은 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아멘 나를 따라오는 자는 좁은 길로 따라오라는 거지 길이 좁고 험하여 그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그 길을 갑시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저는 오늘 메노라에 담겨진 축복을 알자 이런 제모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메노라가 뭐냐면 금등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순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금등대인데 순금이라니까 눈이 바짝 들어요 졸던 사람이 두 명이 딱 눈을 떴어 이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손가락 보면 막 여러 개 껴있어 이게 이제 메노라라는 건데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호랩산 떨기나무에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처럼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로 메노랍니다 금등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촛대라고 금촛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촛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제에 보니까 그러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금촛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에 담겨진 의미와 축복 그리고 우리가 또 엔드타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님은 어떤 성교를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노라는 한 번 합시다 메노라 메노라 이 히브리 단어는 맴, 눈, 래쉬, 헤이 이 네 글자 소합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인데요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합시다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이 메노라 안에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도 가장 하이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 캔들스틱이 아니에요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에 촛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램프 스탠더예요 이건 등대예요 그런데 골든 램프 스탠더예요 순금으로 만든 스탠드인데 여기에 등잔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서 심지를 두고 불을 밝히죠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천지를 창의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운데는 안식일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여기에 안식일날 여기에 불을 밝히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기에 지시했는데 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 가장 어렵게 만든 게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왜냐하면 손금 한 달란 틀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너무 쉬울 텐데 이것을 쳐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망치로 쳐서 전혀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유대인의 전성,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이걸 70번 실패를 합니다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네가 만든 메노라를 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불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원전한 메노라가 되었다 이런 글이 미드라시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메노라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7역기 25장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금, 등대 이 메노라를 옮겨버리겠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 그립대로 제가 본문을 선택했고 7역기 2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7역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러니까 순금 예 완전 정금입니다 정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멍어리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쳐서 만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쪽 가지의 살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도 살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갚게 할지며 똑같이 만들라는 거죠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의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곳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임 양식대로 할지니다 순금 한 달란트는 금 34kg를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34kg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라는 양식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그린다면 동쪽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문이야 담을 넘는 도적의 강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걸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그건 도적의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사람은 얘기 좀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송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은 거기서 물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송소로 들어가요 송소로 들어가면 그 이제 성막들 안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송소로 들어가면 거기 왼쪽 편에 이 매노라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송막은 네 겹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네 덮개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창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송소를 밝히는 것은 이 매노라의 등불입니다 네 금등대라고 그러죠 이 금등대가 왼쪽에서 밝히고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매노라의 등불을 이제 의지해서 송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송소 입구에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기도를 의미하죠 그 분양단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언약계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은 송막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매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매노라에 담겨진 그런 복된 의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매노라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합니다 다 같이 매노라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한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밝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있대 문을 닫고 베란다 문을 닫고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커텐을 닫고 그래도 뭔가 막 무서워서 빛이 무섭다는 거예요 빛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커텐 사이로 새어든 빛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CBS 텔레비전에 제 설교가 나가는 그 방송을 듣고 너무 그 뭐랄까 자기 영혼에 빛이 들어온 걸 느낌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제가 전해줬죠 당신은 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당신은 그 답답한 그 환경에서 뛰쳐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제 설교를 기다리며 그 시간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종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겹 한 겹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텐트에서 나오고 커텔을 걸어 덫히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감격적인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제가 드디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텐트를 걷었습니다 커텐을 걷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만난 사람들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냥 들은 것과 책을 보고 읽은 것과 내가 직접 만난 건 달라요 여러분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유해진이라는 별로 그렇게 잘생긴 배우는 아닌데 인기가 많죠 근데 뭐 충촌도 산적들을 데리고 해적 노름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유해진이가 그 바다 자기가 해적 해적이었다가 스카우을 당해가지고 산적이 되겠다고 왔는데 아니 이 산적들이 무슨 바다라고 하겠다니 답답하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막대기 가지고 크게 그리더니 이것이 고래 눈깔이요 그러는 거야 이것이 고래 눈깔이라고 그러니까 이 산적들은 바다에 가봤는데 충청도 상권에서만 산적지로 다 살았으니까 이 새끼가 뻥친다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바다는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내가 유해진 같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고래가 말이요 눈깔이 이만한 뒤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 덩어리에 콕콕콕에서 그냥 물을 샤아악 무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게 고래가 코로 숨 물고기가 숨 쉰다고 밖으로 나온다고 아니 저 새끼가 고래가 새끼 낳고 젖 먹인다고 그러겄네 이제 이러는 거야 새끼 고래가 젖 먹인다니까 새끼라도 젖 먹이고 미역도 뜯어먹어 이러는 거야 이제 처음 듣는 얘기야 영화 해적 봤잖아 그러니까 본 사람은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배운 사람도 아닌데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치가 날개다닌 날치가 수만 마리 날치가 촤악 받아가지고 진짜 연기 대단하더라고 나도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목사 내가 왜 내가 정말 이 속여서 가면서 박 목사를 사람들이 전화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가지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 말이요 이렇게 좋은 신문이라고 하니까 실감나잖아 그게 그리고 그 산적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는데 수영은 말이요 음 파 음 파 음 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파 음 하면 뒤지는교 수영장 가면 음 파 가르치죠 수영선이 들어갈 때는 음 파 음 파 음 파 해야지 음 파 음 물 먹어 죽어 그러니까 이 매너라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이스라엘 국장에 이 매너라가 감남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매너라 안에 예수를 못 본 거예요 나중에 이 매너라가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죠 자기 나라 상징이야 다이세의 별보다 훨씬 더 먼저 유대인의 상징이 이 매너라인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도 매너라가 있고 그리고 제3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저크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통치할 그 마지막 때 제3성전에 넣을 매너라를 실제로 순금으로 쳐가지고 만들어놨어요 한 장인이 하나님의 명안대로 순금으로 쳐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제3전에 넣을 수 있는 매너라가 유리관 안에 갇혀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매너라가 예 상상할 수 없는 돈 금을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내년에 제가 이스라엘 내년 3월에 갈 거예요 다음 달부터 내가 신청받습니다 선착순 36면으로 끄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36명 이상 하면 힘들 때 36면으로 끌을 거니까 가고 싶으면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항공기가 없어요 이 매너라는 메시야를 상징합니다 10편 132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이세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구원의 뿔이죠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하는데 다이세게 다이세 후손 유대인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뭘 준비했도다 등을 준비 메노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 또 말씀하시지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같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메노라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임이 쓸데없으니 얘는 하나님이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 등불 메노라가 되신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네 거기에는 해도 달도 필요없어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는데 마치 성소에 어떤 빛도 없는데 이 메노라가 환하게 밝혀되시 일곱 등대가 금등대가 밝혀되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해와 달이 필요없다니까 예수님이 빛이 환하게 비추는 아멘 그 다음에 이 메노라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텐트 안에 들어서 웅크리고 앉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뛰쳐나오더라니까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빛이 들어가서 우울함에서 해방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병에서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영들이 말이죠 소리치며 떠나가는 무서워 떠나가는 거예요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엊그제 우리 교회 두목하신 분이 꿈꿨는데 박의 목사가 안소였더니 어둠의 영이 확 떠나가는 환상을 봤대 그리고 괜찮아지는 거지 네 나도 청년 때 병들어 죽어가는데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기는 너무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5년만 좀 쓰임받아 가고 싶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픈 줄 몰랐지 폐결의 균 때문에 아픈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내 안에 폐결의 균을 키고 있었던 거야 네 네 그놈이 떠나고 나니까 몸이 괜찮아지는 거야 네 내가 38kg 나갔습니다 좋겠어? 1m 72인데 키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느낌상 1m 80 같지? 네 그런데 공개할 수밖에 없지 38kg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둠이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오니까 아 정말 자유없다 병에서 자유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어둠에서 자유퇴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런 걸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데 마태부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산이 있는 등대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뭐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매노라들이야 우리들은 곧 이 등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초대는 일곱교회니라 다 같이 일곱초대는 일곱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일곱초대 사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일곱금 등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분이셔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라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보좌 앞에 그 일곱 등불 안에서 운행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보단 그가 두루다지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예 이 매노라에는 아주 깨끗한 올리브 정료나무에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아주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순결한 기름 여러분 메시아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결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래야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순결한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 등잔대를 왜 쳐서 만들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셨을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이 매노라 만큼은 망치로 쳐서 한 덩어리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래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우리를 위해 채찍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상함을 당하셨다 그 말이야 뭐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미요 그가 채찍이 많은 우리가 나함을 입어도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격이 위하여 그분은 상하시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비리포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예피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사님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순교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역디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처럼 되어 나온다 이거야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나면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아니시죠 그런데 불집게 불집게가 뭐예요 불가이와 불집게를 옆에 또 만들어 나오라 이거야 심지가 이렇게 타면 이게 더러워지면 연기가 나 이게 순수한 올릴 기운을 오염시켜 불집게로 잘라내야 돼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쳐서 회귀해야 돼 나를 쳐서 아멘이시죠 쳐서 회귀하지 않으면 오염돼 그 송소환이 오염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때는 메노라를 옮긴다는 거야 회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세 교회는 책망과 함께 칭찬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에베소로 아니 저기 게시록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게시록 2장으로 가봐요 게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단들을 드러냈다 이거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거 얼마나 참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제 유튜브를 2003년 설교도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설교도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똑같이 그렇게 뜨겁네 나한테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살냐 내 제자가 고등학생들이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를 좋아해 내가 영적 스승인데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혼나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하지만 어느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늦게 간다고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러잖아 안 먹고 놀아 대학생들은 이제 뭐 수업 있는 날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한 10시 11시에 첫 번째 수업 가려 나는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여고생이 내 제자 하나가 교복 입고 서있어 학교 수업 시간 수업할 때인데 그 걔가 이제 조대보고 다니는 애인데 조대보고 나는 이제 같은 캠퍼스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했거든 이제 누구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스승님 보고 싶어서 왔대 나를 보고 싶어 왔대 여기서 주일날 볼텐데 뭘 봐 소학선생님이 뭘 계산하느라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속에 내 얼굴이 칠판에 그때 그 생각나는 노래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 노래야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사건을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고등학 고3이다 얼마 있으면 너는 시험 봐야 되지 않냐 나는 대학생이니까 고등학생으로는 못 논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너하고 데이트는 못한다 미안하다 대신에 네가 대학을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하고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이세요? 손가락 그세요?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 꼬라줬지 내가 빨리 가라 내가 착하죠? 착해 안 착해? 그러면 데리고 살았어야 돼? 뭔 사람들이 그래? 그래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래 좋은 대학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 나한테 데이트 신청 안 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은 늙었잖아요 아 인연이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애들이 개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나한테 전화 오는 애들이 있어 지금도 내가 이제 안 만나주지 왜 30년이나 지났고 그런데 나를 안 만나주니 섭섭하다 이거야 섭섭하다 너하고 나하고는 옛날에 좋아하던 사이가 있지 않냐 네가 나 지금도 좋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못 만난다 나중에 늙음하니 한 80대 좀 후반 정도 가면 그때 아무 힘 없을 때 그때 내가 오라고 하면 갈게 아이고 뭐 나한테 무슨 뭐 다 뭐 왕사가지 아저씨가 됐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되들어요 이 놈의 시키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칭찬을 해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 열정은 대단하네 대학생 때나 지금이나 유튜브 설교 봤다 그 어제 아 인연이 그러더라니까 근데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근데 말입니다 그 어떻게 그 열정이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열정이나 이제 50대가 돼서 지금 벌써 29살 같죠 오늘 제가요 가르마를 살짝 탔더니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대충 수건으로 머리만 말리고 왔는데 오늘 살짝 빗으로 했더니 그래서 그냥 머리 힘 좀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음 조금 쑥스럽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해서 아무튼 그래도 멋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정금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연단 가운데 통과를 하면 불순물이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불순물이 없는 믿음 연단 속에서 마귀의 방해 속에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잠시 마귀를 무종해서 풀어줘 천년이 지난 후에 그건 뭐냐면 방해 속에서도 정금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정금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짝아냐 네가 금으로 맺게 해놓은 거냐 아니면 진짜 순금이냐 옆 사람한테 우리 순금같은 믿음 갑시다 인사 좀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순금같은 믿음으로 모장해야 됩니다 민숙기 8장 4절에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것인데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민숙기 그렇게 말합니다 8장 4절에 그 대에서부터 등대에서부터 그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그가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곤 이 등잔대가 매노랍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계속해서 비춰야 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사명 예배수 5장 8절로 그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다 같이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다 같이 빛의 자넬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박수로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아프리카 제가 17년 동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는 나보다도 재밌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 두 나라만 섬기는데 저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춤추고 잠도 자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한 선교사님이 비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에는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의 영예에 찌들려서 그 추장과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정들이야 그러니까 막 당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막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거기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그 어떤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무당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영적 싸움 먼저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그 지역을 장하고 있는 영적 대장들이죠 그놈들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만 그쪽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싸움 해보자 눈싸움 닭둘도 처음에 눈싸움 합니다 기싸움 하는 거죠 먼저 그런데 선교사하고 무당하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영발이 약하면 상대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다 하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쳐다보면 쫙 뻗아버리는 거예요 무당이 쫙 뻗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은 아 저 선교사님이 쎄구나 저분이 전하는 예수가 쎄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당부터 엎드러지죠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죠 그러면 그 무당들이 꺼무라치고 추장들이 엎드러지고 그러면 온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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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메노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서 생명의 빛을 팔하는 겁니다 그 빛을 비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메노라의 살구꽃 모양 왜 살구꽃인가 체육기 25장 33절에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단색과 꽃받침 그리고 꽃이 있게 하고 이 살구꽃은 아몬드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몬드가 없으니까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꽃이 살구꽃하고 똑같습니다 아몬드꽃하고 살구꽃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같아요 그래서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에서 나오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살구꽃의 희분이 말이에요 샤케드라고 그래요 샤케드, 아몬드 나무에서 샤케드 이 샤케드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꽃은 샤카드고 나무는 샤케드인데 이 살구 나무라는 이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라는 말은 깨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다 그 다음에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희분이 말로 희분이 말로 깨어있다, 경계하다는 말 의미가 시작했는데 살구 나무, 아몬드 나무가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다는 걸 멀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터키 크루즈족 공격한다는 얘기 스트럼프가 한 말로 한 번만 쏴봐 싹 쓸어볼 테니까 터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죠 못 들으셨어? 나는 CNN을 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중간중간 알아들으니까 CNN을 보는데 그러면 거의 이제 와이트하우스에 대한 중심으로 뉴스가 펼쳐지죠 그런데 스트럼프가 너희 해봐 내가 쓸어볼 테니까 그러면 터키는 지금 러시아하고 군사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냥 의회에 협의 없이 군사 동맹을 맺으면 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군사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우리는 가야 돼요 미국이 전쟁하면 우리도 의료봉이라도 병고치는 의료봉이라도 파송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은 무조건 개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동맹이 이게 그런데 터키하고 러시아는 군사 동맹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국가 마구의 전쟁은 예스 크리스의 공중강림 전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가 확 서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케 우리가 근대화 시대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부렸잖아요 그런데 그 로스가 그 두발과 함께 그 두발시크 도갈마족 탄탄탄하는 크리스탄 카자흐스탄 그 도갈마족과 함께 어디로 공격하겠다 에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못 덤비니까 에루살렘을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는 미국한테는 못 날라가 다 감히 못 덤비니까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가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저 크리스토가 이스라엘과 화해를 중재를 하면서 이제 제3정전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구가 되겠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계약 깨뜨리고 3년 반 만에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는데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받지 않으면 죽여라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바로 게시올교에 나오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격이 실제로 성격의 나라 이름까지 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까 목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격에 있는 사실을 목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낼 거라 그게 이스라엘의 해복 아닙니까 19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이 매노라만 상징됐었어요 유대인들은 다이세별과 매노라 다이세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만들었을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해복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체 신학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성격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신천지가 이렇게 이단이 많이 나오느냐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 자기라는 거예요 무슨 동방에루살렘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그 유대인의 숫자인데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 신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것을 교회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애렸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해복한다고 그러고 사명의 세미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한란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대체 신학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체 신학으로 판을 치는 겁니다 다 상징으로 얘기하고 여기 과천이 천연하고 이럴고 도시고 제 마음대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제가 20번 제가 설교를 했죠 재림과 휴고 그런 순서대로 보면 게시록이 쫙 열리고 하나도 의문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뭐냐 제가 왜 이스라엘을 선교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스라엘 선교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준비되었다는 설교를 수 년 전부터 해왔지만 이제 제가 이 설교는 뭐냐면 박영민 목사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을 이스라엘을 돌리고 나는 유대인들한테 빤바를 본 적도 없는데 반유대주의 사당이 이 나라에도 50%가 넘습니다 그날 에루사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랍 연합을 가면 반 이스라엘을 해야만이 당신과 교류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는 그게 두려워서 아랍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상 대통령도 역시 아랍 오일머니가 대단하니까 친아랍하고 반 이스라엘을 하려고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장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오일머니는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친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상 대통령은 갈등이 많았죠 그래도 장로인데 명세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또 영적 지도자님의 말을 듣고 친이사를 했더니 물론 그분이 마지막 때 IMF로 오기는 왔지만 그때부터 그 현대차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 이 친구들이 그 오일머리도 거절하고 우리 친 이스라엘 정책을 해? 고맙구만 그래서 작은 차를 띄워두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조정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정치에 야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대통령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 정치를 펼치면 성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살굿꽃 민속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번적 내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가 맺었더라?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살구나무 지팡이 물론 아몬드나무죠 우리는 이제 살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 날아가서는 아몬드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몬드나무에 꽃이 피인 거예요 네 에레미야 1장 11절 512절에 보면 요하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시미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너는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 이거야 잘 보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메노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메노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메노라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따가 참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나온 아이가 있어요 축복해 줄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메노라는 가지로 되어 있죠 왜 한금으로 쳐서 연하여 줄기를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떨어지면 절망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메말라 이제 불에 던져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그대로 잽싸게 채워서 불꽃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어야죠 다 같이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자의 능력을 아십니까 나는 자의 능력을 아십니까 나는 자의 능력을 붙어 있는 자라 날아가 봐요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아주 썩음 썩음한 차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로신한테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시골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차 안에 보니까 팔이 한 수백 마리가 내 차에 타 있는 겁니다 이 차 중이 서울 남반 걸 남반을 읽었나 말이나 오시기들이 이 차 타고 있으면 서울 갈 거야 내가 잔반을 벗어가지고 한 번 푹 젖어보려다가 나도 시골에서 그 논반 내면서 꽃갱이 던지고 서울 가고 싶어요 울었던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 시골 소년이 박구랑이 엎어져가지고 나 서울 좀 보내주세요 울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촌놈들이 서울 구경을 한 번 하겠다는데 그것 좀 뭐 이렇게 인색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잔반을 다시 입었습니다 안 쫓아 냈습니다 그리고 구놈들을 데리고 제가 자리를 멀고 서울 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말입니다 그 서울 가고 싶어서 꿈을 가진 이놈들이 천안 삼거리에서 호두과자 냄새 때문에 내려버린 이놈들이 맨놈이 아 아 아쉽둔 호두과자 냄새 때문에 맨놈이 내려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아 가는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놈들은 지금 천안에서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지금 가문을 만들고 그놈들이 한평 한평 박시여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천안에 사는 파리들 한평 박시들 많아 성을 쥐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호두 냄새의 그 유혹을 떨치고 끝까지 붙어있는 놈들은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에서 잘 가라 각 쳐줬지 그랬더니 한 놈은 나는 강남 갈랍니다 강남 스타일이니까 가더라 그래서 이게 강남 스타일 파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저기가 싸이가 하여튼 전 얘기도 다 잘해야지 박 목사느니 생각했던 것도 아니여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 아몬드꽃 살구나무는 시작해드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첫 때를 옮겨버리면 절망이라고 했어요 이거 메노라 메노라를 옮기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회귀하고 돌아오라고요 아멘이시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어디서 천안상근에서 호두과자 냄새 때문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지금 당신들 지금 자기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게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당신이 처음 행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눈물도 많고 말이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도 주님께 버린다고 하더니 지금 완전히 말이지 겉만 번지려한 그리스찬이지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립시다 인사 좀 해줘 빨리 다 같이 합시다 내 말 같습니다 나도 내 말 같은 거예요 지금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롬은 뭐 할 겁니까 첫사랑은 잃어버렸는데 매노라가 지금 떠났는데 지금 뭐 할 겁니까 이거 매노라가 옮겼는데 뭐 나 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이게 장롬은 뭐하고 목숨은 뭐해 목사들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장롬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주는데 장롬님한테 자랑면 한 거라고 주더래 그러니까 장롬님이 성질 나가지고 목사님 아 예수님 제가 교회도 짓고 교회 충성하고 장롬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뭡니까 저기는 진수찬이 돼야 돼 너는 땅에서 네가 다 받았다야 우리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짜장면 배달 갔다 그랬더래 더 쳐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쳐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 열심히 삽니다 목사가 자르면 배달 갔다니까 그게 좋아하네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핵이 아니면 목사라도 매노라가 떠났는데 어떻게 매노라가 떠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노라가 떠나면 예수님과 매노라가 예수님 상식이라고 했잖아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일곱 축대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고 기름붐이 떠나고 예수님 떠나면 절망이지 뭐예요 그게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계자 아니면 영적 권세 영적 권위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도시와 공동체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영향권 범위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이 걷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 오면 절망인 거야 그렇게 대단하던 교회 있죠 지금도 여전히 큰 교회가 있어 건물도 대단하고 거기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다 장짜리야 그런데 촛대는 옮겨졌어 매노라가 없어졌다 이거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매노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성소에 매노라가 없는데 그 어두움이 가득한데 그 뭐 하겠습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노라가 밝혀지는 교회입니다 이 매노라가 떠나면 절망이에요 다시 매노라가 떠나면 나는 절망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 없어서 매노라를 옮기지 마 없어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며느리가 그 집안의 그 속에 시집을 갔더니 멀쩡한 제사장의 집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못하고 애기 낳아가지고 새끼를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칩니다 이가보시라고 이가보신 뭔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 질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 아들 이가보시라고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이 떠났으니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회귀하라 그 말이에요 훌륭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다 같이 이가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천막이라도 장막이라도 거듭떡이 깔아서도 이 매너라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존하며 여러분 평생의 매너라가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존하며 우리는 이제 이 매너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동원하는 목사예요 저는 선교 동원가 아닙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리즈를 하게 할 텐데 앞으로 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의 재림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동쪽 끝에서 큰 새가 날아와 이스라엘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바로 동쪽 끝 바로 이 고레아 고레아란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예수의 재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저는 이제부터 전진할 겁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뿔을 지켜두고 저는 그쪽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 끝에도 우리 복음을 전할 것이며 주의의 복음이 없는 곳 맨누라가 없는 곳 맨누라가 옮겨진 곳에도 다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저는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맨누라가 여러분의 심정에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박수 영광 그래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뜨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네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